두 분 소개를 좀 해 주시죠 개그 듀오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약간 유일한 듀오라고 소개를 할까봐 앞으로 유일한 여성수요 리더 이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비치의 리더 아니고 둘째 강민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두 사람 특집을 준비를 하면서 다비치를 좀 섭외를 했는데 유키즈 섭외를 누가 먼저 들으셨어요? 같이 들었어요 소속사에서? 어떠셨습니까? 유키즈에서 섭외가 왔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건 무조건 두 사람 특집이라고 하니까 이상한 특집이면 이상한 특집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또 다른 저희의 결과 좀 다른 특집이라면 고민을 해 봤을 법도 한데 두 사람 특집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딱이다 해야 된다 혹시 그러면 두 분도 유키즈를 좀 즐겨 보시는 편이셨나요? 그럼요 아니 벌써 다비치가 데뷔한 지가 15년 차입니까? 아이고 진짜 너무 오래됐죠 다비치가 2008년에 미워도 사랑하니까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 근데 그 2008년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소위 말해서 우리 표현으로 박 터지는 그런 엄청난 초대방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해가 2008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엄정아 씨, 이효리 씨, 비, 동방신기, 원더걸스, 빅뱅, 주얼리, 브라운 아이드걸스 신인으로 아이유, 샤이니, 2PM, 2AM 아이유 씨도 있어 가요계의 2008년이 완전 10점만 치고 10점 박 터지는 해였어요 브라이데이 이럴수 이럴수 그 있는 장미 아이유 씨